일단 가 으악 으악 하필이면 아무도 못 바꾸냐? 짜오들 없어? 그러니까 2대2 2대2였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? 일부러 안 들어오고 있었잖아 2대2를 2대1을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사실상 한 3대3 아 진짜 어떡할거야 이거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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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오카이로는 가야겠지 늦었다고? 우리 얼마나 오래 기다렸다고 5분이나 기다렸다고 이제 첫판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설렁설렁 오신다니까 휴진파이크? 졌어 뭐 저기 저기 봐봐 무시무시한 애들만 드글드글해 우리는 우리도 무시무시하긴 한데 그러니까 cc기 노틸 마오카이 모델 잠깐만 우기님이 모델 잡으면 좀 불안한데 콜라찡의 파이크라니 진명미아의 누누도 좋긴 한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 우리가 원딜이 있다는 거? 근데 우리가 원딜이 저 딴 딴 애들 다 누를 수 있나?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딜 둘인데 내가 신 짜 오고 내가 잘하면 또 이기는 거야? 내가 원딜 지키면 돼? 누누가 잘 들어가겠지? 초과수도 잘 들어가고 잠깐만 내가 이러면은 원딜을 지키는 쪽으로 원딜 쪽으로 오는 애들을 좀 해야 되나? 물리면? 물리면 끔살이죠? 그게 나겠지? 아 근데 모델 카이저 그래픽 조금만 더 선명하면 안 될까? 너무 너무 얼굴이 안 나와 너무 이거 뿔도 뿔 위에까지 좀 나와주면 좋을 텐데 컷이 너무 예술 컷이야 얼굴 따기도 되게 불편하더라고 이 친구가 너무 뿌예 롤토? 모대궁? 내가 모대궁을 빼? 나랑 1대1? 유령 느낌 나게 이제 뿌옇게 한건 알겠는데 이 악령이나 파이크 정도는 얼굴이 좀 잘 잡히거든요 이렇게 찰칵 저게 컨셉? 뿌연게 컨셉이겠지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그 뭐 패치노트 같은거 제가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첨 했다고 그랬잖아요 모대가 이제 들어오던 시점이랑 그게 맞물렸는데 얼굴 잡는게 좀 불편하더라고 일단은 잠깐만 저쪽에 마법 잠깐만 마법 마법 라고 해야되나? 뭐 일단 이거 가야지 뭐 내가 내가 뭐 선택의 여지가 있나 6기사? 귀족? 아 롤토 체스 이기구나 아 롤토 롤토 눈떡 오 눈떡이 그림비 3개? 눈떡 오 눈떡이 그림비 3개? 뭔데 이거 이거 아아아 아아 뭐가 아파 뭐? 벌써 벌써 땄어? 벌써 땄어? 땄어? 뭐야 뭔데 뭔데 좋아 뭔진 모르겠지만 좋아 뭔진 모르겠지만 좋다 뭔진 모르겠지만 좋다 못 잡냐? 잡나 우와 원딜 둘이 다 할 수 있어 원딜만 지키면 돼 좋았어 이거 뭐 어떤 말이지? 얻어 걸렸는데 잠깐만 아 뭐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번쩍 번쩍 이송 속도를 늦춘다 난 이송만가? 이걸 전멸로 하하하하하하 아이구 어이구 나 죽네 나 죽네 나 죽네 나 어딨어 아이고 죽었구나 오 이상하다 나 방금 순간 왜 여기 뭐 이상했는데 뭐 뭐가 이상했는데 신발을 물고 승리를 위해 소리가 괜찮아요 님들 괜찮은가 보다 내가 작은가 보다 내가 작은가 보다 어디갔어 야야야 못 끌려갔어 하하하하 아아아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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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이씨 아 조금 더 더 아이씨 잡으러 갈거야 맞아 나 다운 뒤가 없지 뒤로 빠지지 말라 그랬어 우리 갓 듀마사마가 뒤로 가지 말라 그랬어 아 아 아 위장진 이지 이거 사가야겠다 짜오는 뒤가 없다 그냥 끝까지 물걸 괜히 뒤모빙을 했어 그렇지 이걸 줄여놓고 전장으로 전장으로 그리고 원딜을 지키자 내가 자꾸 먼저 갈 수 없어 내가 앞에서 맞아줘야지 그랩같은거 내가 이렇게 고개줄게 내가 맞아가지고 인시가 열리면 어쩔 수 없는데 아악 이렇게 하하하하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어어어 어디갔어 야야야 어이 이상하다 내가 인시가 예뻤네 아 그랩이 너무 많아 나 이거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요 야 안들 아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아까 아까처럼 내가 그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님들아 어헣헛헣허 아침부터 짜장이라니 너무나 짜다 내가 그랩이 걸리면은 빠져야 돼? 그냥 맞아야 돼 뭐야 여기 야 뭐야 칼리가 나한테 기야겠어? 언제 기야겠대? 나를 던질거야? 뭐 눈 떼 나도 있어 임마 Q가 3주급이잖아 EQW가 되나 내가? 죽으면 된다고? 그래서 지금 계속 죽었죠? 우리팀이 위험하고 들어오면 내가 걔한테 공을 쓰면 어떻게 되지? 걔만 빼고 다 밀쳐낸다 그랬지? 그 다음에 뭐든 쓰든 Q를 자꾸 눌러야돼 3번 눌러야돼 내가 표타를 3번을 칠수가 있을지가 모르겠지만 뭐 어디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요 선생님 저쪽쪽쪽쪽쪽쪽쪽 좀 어디갔어? 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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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왜 일로와서 야야 어디갔어 여기 일로왔어 야 날 던진다고 여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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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? 여기요? 아악! 아 깜짝이야 수빌래 숨어 수빌래 숨어 아 죽고 싶잖아 도와줘 쟤는 막골 안해도 쎄지나봐 1대1 면단받았다 아무도 안떼 상태에서 고정을 다닌다고? 아 또 됐으네 아 빠져야돼 야야야 나 포탈 맞았어 아니 죽을걸 뚱뚱뚱 나야? 날 잡겠다고 아이구야 어딜 미녀 죽어야지 이 피벡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평타치잖아 아 그러면은 기본 공격을 막아주는 걸 가야되나? 루탑을 가야되겠지? 싸워도 1대1은 잘 안밀려요? 아까도 죽을 뻔했는데? 아 스탭만 가져가요? 쪼라 쪼라 기세의 쪼라가 무서워요 왜 렉이 있어 누구야 누구 렉이야 나 어디갔어 싸울려고 죽여넣어라 못 때리냐? 난 뒤가 없다 아 일로 밀었다 일로 밀었지 됐다 또 하나 퓨 짤짤짤 어디가냐 됐다 렉있다 렉을 어떻게 해야돼 나 렉있어 뭘 꺼야돼 이게 뭐야 한 번쯤 이빨 깨물고 패서 이겨보면? 좋은 방법일세 전장으로 누구한테 이겨줄까 빠지자 빠지는 분위기다 지금 탱탱을 가서 더 딜이 없을텐데 나는 항상 못해 오지 랄랄랄랄랄랄 야 나는 이거 창 들고 싸우는데 지금 저 창을 던진다고? 대단하다 피했다 아 이건 못 피했다 탱이니까 앞에서 맞아주자 앞에서 맞아주고 오 어디야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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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켜켜켜 켜켜켜켜 이따가서 기술을 다 써 그러면 다른사람들 떼어주겠지 여기요 아까 어디로 갔었으면 되지 위쪽으로 갔나 내가 어 다 잡혔네 왜 여기다 잡혔대 원래 일래 왜 다 잡혔지 탱탱 시너지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죽으니까 딜 넣는 타이밍을 모르니까 뭐 딜 넣으러 갔다 죽어버리니까 딜 넣으러 갔다 죽어버리니까 딜 넣으러 갔다 죽어버리니까 스프를 확인하러 가겠소 전장으로 전장으로 아 여기 만소 오예 다 밀어버리겠소 그리고 쫓아가면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켜 안되냐 3조격 야 힐 먹고 야 내가 너를 때리면 우리팀이 때려줄거임 됐다 아 안되나 모지라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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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난 뒤는 없다 전장으로 굳이 가서 맞을 편이 없는거 전장으로 Q를 누르고 2 2 3조격 띄우고 뿅 딱 뚝뚝 딱 딱 느려지고 모빈 아 전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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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깜짝이야 여기 언제 둘이 있으니까 대..아 이걸 보면 되겠구나 근데 뭐가 AP야 아 여기 중앙 색깔 물리피해 호나피해? 마법피해? 물리피해 마법사일 채워 AP가 높나요? 모르겠는데요 라이즈가 있.. 라이즈 때문에 힘들다고? 탈진이 있어? 누가 탈진이야? 여기 탈진? 아 여태 잠깐만 암라인 우리가 단단하다고? 거기서 난 빼줘 난 아니야 가나? 가는건가? 간다고요? 얘를 모르라는건가? 아아아 여긴가요? 얘야? 얘야? 다 미쳤어 그리고 얘를 느리게 하면 되지 됐다 잘했다 야 뭐 잘했다 잘 던졌어 나를 아주 잘했소 전장으로 두둑 아 얘가 거꾸로 가오 얘를 느리게 했소 느리게 맞았소 됐소 잘했소 전장으로 할 수 있소 어 아 야 나도 나도 야 나도 나도 이 사람 때문에 늦었소 3타에 체력 회복이 있다 정릉을 아 저 체력 회복이 있었어? 아 아 지 정릉이 나 체력 회복이 당연히 없는 줄 알았지 아이 정략영상 가셨어야 됐네 아 몰랐네 아야야야 나 Q를 왜 안 눌렀어 Q를 눌렀어야지 어? 이거는? 이걸 왜 살고있냐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아이 그거 갔어야지 늦었지만 늦은건 아시는군요 W가 선발했다고? W 제일 늦게 찍었는데? 리메이크 이전? 리메이크 전에도 제가 신짜오를 하진 않았는데 그냥 저의 짧은 소견으로 이걸 안읽었네 아이 체력회복이 있었네 정략영상 갔어야 됐네 정략영상 같네 지금 이걸 가기에는 좀 에바잖아요 아니지 안될건 없지 야 가 어차피 탱탭이잖아 뭐 어때 상관 없지 그치 상관 없지 제가 뭐 궁금할것 같다니 아 아 나 빨라졌어 아거 거꾸로 밀치고 난리가 났네 야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여기여기여기여기 누려주고 됐다 됐다 우리가 딜이 좋아서 물기만 해도 어디갔어? 너 하나! 어 됐다 물기만 해도 돼 한 명만 잠깐만 뛰어도 원대 둘이 자기가 때려가지고 살아 공속이 올라가면 W 연격 발동속도? 그건 좀 어려운데요? 몰라 일단 찍던거 마저 찍어야지 아 포탑대리라고요? 에 핀 좋습니다 핀 오다 좋아요 여기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 어디갔어요 사라졌어요 화이트도 사라졌어요 선생님 어디갔어요? 아 죽었어요? 언제 죽었어요? 거기서요? 거기서요? 거기서 관영을 겨누드신다고요 선생님? 와 코드라킬 오졌다 역시 원딜이 있고 없고가 생태의 영향이 크다 저기도 무섭긴 했는데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원딜 둘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어디갔어요? 아 좋았어 조합이 맞잖아 한 번 막 가르고 찌를 때 아 공속이 중요하다 마치 자야처럼 자야도 공속이 중요하잖아요 깃털을 계속 날려야 되니까 그런 느낌인가? 아 왜 또 저파부터 왜 진정하세요 저기저기 물 좀 마시고 와 오늘 날이 더워서 짜증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어 신자우로 뭔가를 했나? 했다고 해야돼? 2 1 2 감사합니다.